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진짜 큰거래 우리에게 먹방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조심히 방학같이 삼겹살 삼겹살 입고 싶다 아 먹고 싶다 어 내 먹으면 나도 먹고 싶다 삼겹살 24시간 굶고 삼겹살 먹방 구경하기 오늘도 대먹남 소구리님 맛있게 드십시오 와 와 와 진짜 쿵쩍쿵 와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번 영상에서 좀 더럽게 먹는다는 댓글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깔끔하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와 와사비? 처음 보는데? 원래 삼겹살은 눈앞에서 구워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그러기에는 스케이트장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래서 배달 구워주는 배달삼겹살 시켰습니다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제가 먹으라는 대로 드셔보시면 안 돼요? 제가 상추 위에다가 삼겹살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버섯 버섯 네 버섯 올리시고 여기에 쌈장만 거기 거기에 김치 어디 맛있어 보여주세요 상추 위에다가 밥을 마늘 삼겹살이랑 버섯 삼겹살 하나 더 게다가 쌈장을 어우 너무 듬뿍 그리고 쌈무까지 진짜 너무 느낄다 너무 배고프니까 말을 못하는데 오늘 특히 배고프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미친 것 같아 진짜 삼겹살 미친 것 같아 미쳤어 어? 아 이 기름 아 진짜 나 한입이로 다 먹을걸 진짜 카레 가루를? 아 카레 가루를 찍는구나 와 이게 무슨 맛이지?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카레 삼겹살 진짜 한번도 못먹어봤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면 안될까요? 난 28년 살면서 오늘은 웃으면 한입 주는 그 룰을 없앴습니다 한입을 먹게 되면 더 힘들더라고 제가 차라리 한입을 안 먹는게 나은 것 같아요 형님이 이렇게 맛있게 웃을 보니까 너무 행복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이거 한입이면 진짜 한끼다 와 턱 나가겠다 괜찮아요? 여러분 이거 2인분이거든요? 와 나 진짜 너무 배고픈데? 나 진짜 너무 어지러워네 진짜 나 죽어요? 나 진짜 너무 배고픈 아니요 아 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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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뱃뱃 애넣어라 한 estoy лив her 아.. 아..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.. 막힘이 없네.. 여기 블랙홀 있는 거 아니야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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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? 제가 너무 힘들었다.. 다음 편에.. 네..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이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구요 아.. 감사합니다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? 오.. 오태식이 내가 꼭 그랬어야 되냐? 꼭 그렇게 다 먹어야만 속에 우려냈냐? 저 새끼가 돌았나 이.. 오태식이 슬퍼서 어쩌냐?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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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정신로 오랜 며칠